틀 벗어나는 거 되게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 검은강을 저보고 야! 받자마자 페이지가 장난이 아닌데 네, 맞아요. 많아요. 네, 그 생각을 했답니다. 요즘은 장수가 많은 그림책을 만들고 싶은 옛날에는 장수가 약간 제한되는 게 있었어요. 보통 16일 꼭 얘기하잖아요. 그걸 넘어가면 아이들이나 볼 때 지루해질 수 있다는 그게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장수가 많아도 그만한 이유가 있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율이 된다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은강아지도 장수가 너무 짧으면 그 여운이나 이런 감동들이 전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장수가 좀 많아지게 됐죠. 그런데 이 책을 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동기요? 그런 질문 많이 받는데 그림책이라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꼈어요. 음식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그림책 식당이라는 이름도 지었고 음식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독자분들이, 성인분들이 그림책을 봤을 때 이게 음식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편식을 한 것보다는 좀 다양한 감정들? 그림책을 볼 때 아, 그림 좋다. 아,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봤을 때 뭔가 한 방이 있어야 하거든요. 뭔가 내 안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것들.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을 그 책을 보면으로 인해서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림책 처음 접했을 때부터 슬픈 그림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음만 그랬지 그게 나오진 않았었는데 희한하게 이제 좀 그런 일들을 이 책 나오기 전에 좀 겪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감정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쭉 자연스럽게 책이 나왔던 것 같아요. 내가 생활할 때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죽었었는데 그 강아지에 대해서 영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 피규어도 많이 만들었고, 그죠? 네네네네. 그 강아지 죽기 전에 몇 번 봤었는데 정말 뭐라 그럴까?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 느낌이 되게 강했던 강아지였어. 어려운 조건에서도 늘 항상 오라 그러면 이렇게 와 오고 늘은 할머니가 됐는데도 너무 뭐라 그럴까? 그 귀염성을 간직한 소녀할머니. 어, 소녀할머니 그 느낌이 있었어. 이름도 특이해. 왜요? 공주였어. 공주. 근데 그 강아지의 외모는 좀 다르지만 아까 이제 그 강아지를 떠나보내면서 그런 감정들이 같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좀 연출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이한 거는 아니었어요. 사실 뭐 되게 전통적인 방식의 양면의 구성이고 그림책을 되게 자주 본 사람들은 중반 이후가 넘어가면 이게 거울에 비친 모습인가? 라고 한 번쯤은 다가가게 됐었거든요. 근데 정섭 씨가 그거를 모를 리는 없었을 것 같은데 저거를 양면 구성을 저렇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혹시 계기가 있나요? 아, 저거는 처음 그냥 스케치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아요. 양쪽으로? 네네, 나왔고.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보면은 혼잣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잠자기 전에도 이런 생각했죠.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뭔가 죽음이 가까이 오는 어떤 느낌? 그런 것들. 서늘해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 혼자, 혼자 자니까.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생각도 하고 느끼고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거에 가까웠을 때 혼잣말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하는 게 느꼈고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검은 강아지는 보면 목에 목걸이가 있고 흰 강아지는 목걸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보면 항상 저는 이제 둘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안정적인, 현실에 살아가는 강아지. 우리 모습이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어떤 가족이라든지 현실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리고 하얀 강아지는 목걸이가 없잖아요. 자유롭고 싶은 영혼, 그 두 영혼의 대화. 그래서 강아지가 주인을 기다리면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들을 찬찬히 찬찬히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복잡한 것보다는 흔할 수 있는 그거지만 이렇게 했고 그리고 거울이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또 딱 확 보여주기가 싫어서 그런 둘의 똑같은 모습이 아니고 약간의 변화를 주면서 뒤에서 이제 그 거울이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느껴지는 어떤 뭐랄까 클로즈업이 이제 점점 들어가는데 그걸 좀 주기 위해서 좀 앞에서는 좀 단순하게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혼자 살았어요. 근데 밤에 이제 술 마실 때 너무 외로우면은 거울을 앞에다 놓고 술을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혼잣말을 막 한대요. 그래서 저 이 책 보면서 약간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이걸 보면서 어떤 이렇게 공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검은 강아지 처음에는 흰 강아지였는데 점점 때가 탄 강아지죠. 목걸이를 하고 있는 강아지는 현실 속의 강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흰 강아지는 목걸이도 없고 자유로운 영혼이라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이렇게 쭉 캐릭터를 그렇게 잡고 쭉 읽었는데 중간쯤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흰 강아지가 주인이 올지도 모르니까 언제 올지 모르니까 아껴 먹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자유로운 영혼이 할 얘기가 아니라 혹시 그건 까만 강아지가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혼동이 되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인데 걱정을 한 거예요. 자기는 자유로운 애지만 그 친구가 걱정이 되니까 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저기 그렇게 막 먹으면 안 돼 라고 되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개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더 짠한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나 이거 너무 웃겼어. 이거 똥꼬 그린 거. 디테일 있다 막 이러면서. 그 장면 아까 그 똥꼬 나온 장면은 원래 그렇게 그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검은 강아지도 그냥 웅진이와 바로 계약된 건 아니고요. 다른 출판사를 조금씩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좀 돌았어요. 이렇게 돌는데 이 장면 같은 경우에는 출판사마다 좋아하는 그게 다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장면이어서 저걸 빼고 약간 다른 장면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좀 아 그런가? 여러 명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듣고 싶은데 고민했던 장면 중에 하나인데 결국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 얘기에서 원래 작곡을 하고 있었어요? 동시 짓듯이 다시 작곡을 어느 시점에 시작을 한 거예요? 관심이 여러 방향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동시를 썼다가 보드게임을 만들게 됐죠. 보드게임을 하다가 음악 쪽으로 하게 된 거예요. 작곡 쪽으로. 근데 사실 옛날부터 작곡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영화 음악가가. 근데 갔다가 잘 안 됐죠. 아 갔어? 네. 배우려고 갔는데 진짜 열정적이야. 이 그림책 일을 하기 전에 옛날에 방황할 때 갔다가 이제 음표나 이런 것들 기본이 안 돼 있어서 쫓겨났어요. 책이랑 다 사갖고 들어갔는데 실용음악 학원이었는데 이제 수업을 듣다가 이거 모르세요? 네. 이거 16분 음표 이런 거 모르세요? 그래갖고 아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클래스에는 수준이 맞지 않아서 책 들고 원장님한테 가서 상담받으시라고 나가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엄청 분노했어요. 맞아. 책까지 다 샀는데 이거 미리 얘기를 해줘야지 그것도 수업 받다가 하니까 상담을 안 해줬어요 그쪽에서? 이런 거 중요한 얘기나 어쨌든 그때 또 한 번 사회에 대한 불신을 느끼는 거예요. 분노가 켜켜이 쌓였던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받아줄 때가 어딘가 해서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 원장님 계신데 갔죠. 갔는데 그 피아노 선생님 원장님 아들이 저랑 나이가 그때 20대 후반이었으니까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초등학생들 바이예를 하는데 거기 껴가지고 오 배웠어? 네. 그래서 이제 했죠. 아이들이랑 같이 대단하다. 애들이 와서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웬 아저씨가 바이예를 와가지고 바이예를 짠짠짠짠 치고 아무튼 그런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다시 작곡을 하게 됐냐면 그렇게 어딘가에 묻혀있다가 그때 이제 키우던 강아지가 당뇨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뭔가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상상마당에 작곡 수업이 있었는데 악기를 몰라도 당신도 작곡을 몇 주 만에 할 수 있다. 그거 보고 선생님이 악기를 모르는데 작곡을 했다고 해서 그게 마음에 들어서 가서 이제 작곡을 처음으로 하게 되죠. 작사 작곡을. 그래서 되게 민망하게 발표도 다 했는데 펑펑 울었어요. 노래를 하는데 분명히 할 땐 괜찮았는데 이게 하면서 자꾸 이게 떠오르니까 훌쩍훌쩍 그걸 또 영상으로 다 찍어 거기서 기록한다고 다 찍었는데 그래서 막 훌쩍훌쩍 울면서 했는데 이제 끝까지 다 기다려주셨죠. 그래서 어쨌든 훌쩍훌쩍 하면서 끝까지 다 노래를 했죠. 그리고 했는데 그때가 이제 시작으로 해서 했는데 제가 악기를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악기를 하나쯤은 다루면 작곡하는 데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아 네 하고 있다가 물레동에 보면 이제 우쿠렐레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아 그래 우쿠렐레 나왔다. 우쿠렐레파크 네 거기 이제 박준 우쿠렐레 마스터 분이 거기서 하고 있는데 항상 지나가면서 보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었을 거예요. 갑자기 우쿠렐레가 배워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죠. 들어가서 되게 편안하게 되게 잘 알려주시는데 우쿠렐레를 쳤더니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쿠렐레를 배우면서 작곡이나 이런 걸 좀 더 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가까워지게 된 거죠. 아니 근데 인디 가수 슌? 네. 그 물레동 근처에 계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사실 그 물레창작예술촌이라고 하죠. 물레동은. 거기에 이제 다양한 예술가분들이 어떤 사회의 상처를 입고 뭔가 치유의 어떤 공간이에요. 그래서 꼭 상처해봐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 속에서 막 그 경쟁이라든지 뭔가 그런 구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 걸로 많이 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예술가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좀 다양하게 접할 수 있었고 거기 와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다양한 이런 책들이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연히 그 공연을 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슌이라는 처음에 슌? 그러니까 일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슌님이 라이브를 하는 거를 직접 봤는데 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목소리 그리고 그 감성 가사들이 그래서 아 같이 나중에 뭔가를 하면 좋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검은 강아지를 이제 제안을 드리려고 한번 찾아갔는데 신기하게 원래 강아지를 안 키우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 때쯤 진짜 검은 푸들 아기 강아지를 이제 키우시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농담을 웃으면서 아 이거 운명인 것 같다. 같이 흔쾌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됐죠. 아니 근데 노래가 되게 좋아서 나는 이게 정섭 씨 목소리인 줄 알았어.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언니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 아니요. 근데 왜냐면 되게 그 뭐라고 색깔이 목소리 색깔이 좀 비슷해서 정섭 씨가 불렀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노래 잘했나 싶었는데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아니더라고. 네네. 자기는 연주만 했더라. 그 세 번째 곡인가. 저는 연주 음악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앨범에 들어간 건 제가 연주한 게 아니고 아 딴 사람이 또 세션이? 네. 전문 기타 연주자분께서 해주신 거죠. 아 그렇구나. 제가 했으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 난 착하나예요 그 음도 그럼 자기가 작곡에 기여한 바는 없어요? 그렇죠. 저는 딱 검은 강아지만 했고요. 네. 나머지 다 이제 슈님 앨범에 저는 이제 싹 끼어들어간 거죠. 아. 애니메이션 집어넣고 음반을 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 네. 뭐 웅진에서 제안한 건 아니었을 테고. 네. 제가 좀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언젠가부터 기획을 이렇게 조금 하는 거에 관심을 좀 두다 보니까 먼저 말씀을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음악 그 음악을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만드는 거 기부를 하는데 원래 옛날에는 이제 사례를 보면 작가가 그냥 혼자 기부했거든요. 그것보다는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눠서 출판사랑? 네. 어때요? 아니 출판사 따로 1% 그리고 저 그다음에 이제 슌 뮤지션분도 같이 음원 그 판매 음원 말고 제가 지분을 좀 드렸어요. 2%를 아 진짜? 같이 해주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1%를 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를 기부하는데 3%가 적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 그럼 그럼 네. 그래서 진짜 그 유기견들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구조되거나 했을 때 현실적인 것도 도움이 좀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기획 부분을 짜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처음부터? 네네네. 그거를 흔쾌히 받아주셔서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좋네요. 굉장한 의미가 의미 있는 행위이네. 그러게. 일단은 난 샀어. 아직 안 샀는데 사야겠네요. 저도 샀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음악은 집에 CDP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아니 CD플레이어가 없대. CD는 선물로 드린 거고요. QR코드가 있어요. 아 들을 수 있어요? 그럼요. 나는 저 QR코드는 애니메이션만 되는 줄 알았어. 아닙니다. 여기는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주의 건도 못 봤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한 곡만 들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걸로 다섯 곡 다 들을 수 있는 거예요. CD는 원래 이 작은 CD가 요즘은 안 만든대요. 미니 CD가. 편집장님께서 작은 걸로 예쁘니까 작게 들어갔을 때 그래가지고 신경 써가지고 진짜 귀엽죠. CD도 안 만드는구나. 작은 거는 잘 안 만든대요. 되게 세심하게 기획된 책이었네 생각보다. 1부터 10까지. 저도 그렇지만 편집장님 그리고 같이 또 참여해주신 슈님 그리고 또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해지는 거예요. 김명은. 김명은님 또 참여해주신 최미혜 감독님 그다음에 김명은 감독님 같이 되게 세심하게 했죠. 그래서 어쨌든 안경숙 편집장님도 되게 정성을 많이 쏟아주셨어요. 종이 질부터 표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책하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책보다 보면 차가 우리나라 진행 방향하고 반대로 가는데 혹시 그거는 무슨 책 진행의 표현을 위해 그렇게 된 건지. 그래요? 제가 차가 없어가지고. 내가 잘못 알았나? 이게 이쪽으로 가고 있다. 그렇구나. 그런가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혼자 이게 지금 차들이 일부러 역으로 되돌아온다? 돌아온다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거꾸로 났나 했더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방향이 좀 제각각이다. 약간 자세히 보면. 아니 제각각이 아니라 저 뒤쪽은 저쪽으로 가고 있고 책의 진행 방향 쪽으로 가고 있고 가까운 쪽 차들은 책의 반대 진행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오른쪽이. 원래 우리나라가 차는 이게 영국식이랑 일본식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유가 있는. 나는 이게 책의 일부러 역방향으로 오는 걸 더 중시 여기신 것 같아서. 운전을 못해. 못하죠? 운전은 할 수는 있는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궁금했던 거랑 그 다음에 저 책 안에 40이란 숫자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혹시 무슨 의미가 있나. 네. 질문을 많이 받아요. 40이라는 거를. 네. 운전 버스도 40이고 할인도 40%고. 그런데 이제 뒷표지를 보시면요. 표지 뒤에 보면 39%가 있는데요. 이거를 작업할 때 제가 이제 39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이제 20에서 30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묘했어요. 40이란 나이가. 그래서 저한테는 40이 된다는 거가 굉장한 충격? 안 돼요? 내가 40이 된다는 건 뭔가 아저씨. 이제 정말 아저씨가 되었구나. 돌이킬. 빼도 박도 못하는. 30살 때는 뭐 삼촌 오빠라고 했지만 이제는 40이 딱 넘어가는 순간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는 어떤 마의 나이대? 주위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주위에 이제 친한 분들이 다 40대 넘은 분들이 너도 40대다. 굉장히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40이라는 나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작업할 때 그렇게 4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넣었죠. 그래서 사실 그림책 작업할 때 보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생각들이 여기저기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을 이제 다 보시는 거죠. 이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들. 설마 나이가 40이라서 40은 아니겠지 생각했는데. 그거였어? 단순합니다. 야만감자가 좀 무서워. 나보다 훨씬 무섭거든. 별명이 진실의 입이야. 근데 아 그렇구나. 마흔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었구나. 나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되게 늙어, 개인적으로 늙어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가지고 나는 뭔가 사람이 안정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야.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는 좀 내가 늙어가면서 뭔가 생각을 다져가는 그 느낌이 막 너무 좋아. 흰머리 나는 것도 막 너무 반갑고. 막 좀 패셔너블하게 좀 났으면 좋겠다. 막 계속 혼자 생각을. 강영화처럼. 뭐 그것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마흔 됐을 때 1월 1일 날 내 동창들한테 문자를 보냈어. 얘들아, 40이다. 기뻐해라. 뭐 이러면서 애들이 전부 다 왜 숫자를 써놓고 난리냐고 막 답장에 난리가 났었어. 욕 좀 드셨겠네. 오래 살려고 빅피처 아니었어요? 아니야. 내가 그런 야망이 있지는 않아. 근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를 해요.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은 좀 젊었을 때 뭐랄까 열정. 이게 막 활활 타올랐던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약간 시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다져지는 그러면서 스스로도 좀. 질서가 잡히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네. 또 제 친구 중에는 어렸을 때 열정이 없었어요. 그냥 욕망이 없었어요. 그냥 가만히. 욕망이 없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제 나이가 되니까 갑자기 불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맥바람이 무섭다. 그래, 맞아. 음악을 배우고 싶다. 막 그러면서 막 이 선생님, 저 선생님 찾아다니면서 그 거리와 상관없이 뭔가 배우고 싶은 그게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혼란스러워, 혼란스러워, 살고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그 왜 이런 말 있잖아.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안에 지랄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충분히 어렸을 때 좀 해놔야 늙어서도 편안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늙어서 지랄을 해야 되는 거야. 맞아. 근데 저 내용 중에 사실 나는 그 짝꿍은 우리가 사실 다섯 권을 놓고 자유롭게 한 번 선택을 해보자고 했던 건데 아무도 짝꿍을 안 고르더라고요. 아, 네네. 근데 짝꿍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결이 다른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약간 남북관계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어, 진짜야? 그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남북관계, 이때는 안 좋았죠. 이거 만들 때는. 남북관계도 사실 역사를 되돌아가 보면 이런 어떤 사소한 걸로 이렇게 해서 틀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회복될 수 없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책상 보시면 책상 선 긋고 마치 전쟁하듯이 이렇게 그려 넣었죠. 맞아요. 근데 나는 5cm가 진짜 5cm인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그 이렇게 갈아서 정말 5cm를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재보니까 또 5cm는 넘어가네? 네네네. 그거를 실제로 5cm로 했으면 더 재밌었을 거래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 아, 그러게요. 응. 그걸 또 재보이시는 분이에요? 아니, 있을 줄이야. 어, 그 느낌이 있거든. 이거 5cm인가봐. 이게 실제로 인쇄된 게 5cm일지도 몰라라고 생각이 딱 들었거든. 근데 재보니까 아니더라고. 더 훨씬 더 높은. 더 높네. 네네. 저거는 이제 마음의 거리라고 해서.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면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맞아. 그러게 5cm로 했으면. 다중에 새 개정편 할 때 그거 한번 고쳐봐.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의외로 되게 색깔이 너무 이제 격하게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느낌이어서. 그리고 주로 검은강아이지도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정섭 작가님이 보여주시는 뭔가 그 놀이 방식이 있어. 슬픔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봐주는 놀이 방식인데 짝꿍은 내용에 더 심각하게 바라보게 되더라고. 감기 걸린 물고기가 소문에 관한 거잖아요. 시리즈로 이제 또 소문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소가 바닷속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아. 네. 이런 것도 어쨌든 저도 현실에 살면서 이런 것들을 겪었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겠죠. 그래서 말에 대한 오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어쨌든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오해. 그게 한번 틀어지면 엄청 깊어지잖아요. 그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마지막에 해결을 명확하게 안 내줬어. 네. 그러니까 감기 걸린 물고기 책을 하면서부터 그 끝을 명확하게 안 내는 스토리로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보실 때. 일부로? 뭐지? 왜 안 끝냈지? 이렇게 되는데 일부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메시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소문에 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은 당신은 어떻게 당신이 생각했을 때 얘네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결말을 왜 안 냈냐면 그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데서는 되게 비판을 하세요. 왜 끝을 안 내냐. 뭐 끝을 그냥 흐지부지 이렇게 하느냐. 뭐 그런 이제 봤는데 사실은 메시지가 있는 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었을 때 독자분이 생각을 이 책을 읽고 딱 덮은 다음에 스스로 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거가 사실은 메시지였거든요. 감기 걸린 물고기도 얘도 그렇고.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지? 내가 그런 적은 없을까? 라고 어떤 토론이나 이야깃거리가 많은 책들. 그래서 두 책이 결말이 같은 그런 결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 정도가 열린 건 말이에요. 저는 완전히 저게 결말이 딱 난 거 아닌가? 저 정도면? 근데 그건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나는 좀 답답했거든. 짝꿍 같은 경우에는. 툭 치고 그냥 다시 싸웠다는 거야? 화해했다는 거야? 못 했다는 거야? 저도 화해로 봤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화해를 보는데 이거를 다른 시각으로 보면 툭 치고 다시 여기서 싸움 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저기 있잖아. 내가 그때 했던 말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 거야. 보통은 어린이 책에서 이 뒷부분을 다 사실 작가가 의도대로 버무려가지고 결론을 내주잖아. 화해하는 쪽으로. 화기 얘기하게 둘이 놀고 있는 마지막 면지에 이런 걸 넣는다든지. 근데 나도 확실하게 그렇게 주어지는 게 꼭 좋지 않다라고. 꼭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거든. 안 하는데 여기서 툭 치면서 저기 있잖아. 끝나니까 조금만 더 가지. 아니 열린 결말까지는 좋은데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가지. 여기서 멈추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 네. 이야기상. 근데 그걸 노렸다고 하니까 또 노림수에 내가 걸린 물고기가 된 거야. 근데 이제 사실 그 결말을 내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스토리 만들 때. 결말을 내주면 독자분들은 편하세요. 예를 들어서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탈출하냐.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결말을 제가 딱 지어주면 읽는 독자분은 편하세요. 아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구나. 행복한 결말이야. 어휴 다행이야. 그러면 제가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도 아까 저기 있잖아 툭 했을 때 사람마다 다른데요. 강연 같은 거 갔을 때 항상 물어봐요. 자 툭 저기 있잖아 라고 했을 때. 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하면은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화해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어 금 넘어갔으니까 백 한 대 때렸을 것 같아요. 싸움이 끝나지 않고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러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또 싸웠을지 화해했을지. 근데 화해하길 바라는 개인적인 마음이 있다.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보일 거예요. 저기 있잖아 툭이 되게 공격적으로. 저기 있잖아 툭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기 있잖아 툭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좀 그런 걸 주는 거죠. 그래서 결말을 제가 딱 짓으면은 독자분들은 편하지만 저는 약간의 공간을 조금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놓으면은 그 안에서 독자분들이 어떤 벤치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미지로 생각했을 때. 책을 꽉 채워서 내 이야기를 꽉 만드는 게 아니라 약간 어느 정도 비워놓으면 그 안에서 책을 읽고 덮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벤치 앉아서 생각을 한다든지. 근데 짝꿍 벤치는 약간 좀 살짝 길었나 봐요. 아니야 근데 도둑 때부터 도둑을 잡아라 때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었어. 책을 한 번 덮고 그냥 끝내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 워크숍 할 때도 늘 얘기했던 게 독자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책을 펼쳐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작가들은? 그래야 책을 사잖아. 아니 근데 그거를 딱 집어서 이야기를 완결시키기보다 어떻게 하면 책의 구조상 이걸 다시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찾기 놀이를 한 거야. 여기서 말을 계속 범인을 발견하는 장면들 계속 나오잖아요. 말을 해주는 덧붙여서. 그러고서는 범인을 마지막에 잡아야 되는데 이 범인을 유치해내게끔 하기 위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 처음 기억할 때부터 그 얘기를 달고 살았어. 근데 그게 계속 그 컨셉이 계속 오는 것 같네. 그 컨셉을 생각하게 된 거는 그러네요. 도둑의 자바라 때도 도둑을 잡기 위해서 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도둑을 찾고 난 다음에도 다시 봤을 때 또 스토리를 또 넣었거든요. 그래서 더 볼 수 있게.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는 그때 김공공님이 옛날에 이야기를 하신 것 중에 내 책을 과연 나라면 살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싼 건 아니잖아요. 다 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만 원만 주고 이 책을 나라면 이 책을 내가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할 때 이걸 살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럴 때 아마 저 그 생각도 같이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사게끔 만들어야 돼. 사도 아깝지 않은 정말 이 책에 대한 어떤 그런 느낌? 그래서 더 보게 만들려 계속. 아니 근데 짝꿍도 그렇고 검은 강아지도 그렇고 즐겁게 순간순간 어떤 직관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뭔가 여러 번 이 책을 보면서 음미할 수 있는 지점들을 계속 넣으려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런 지점을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변함없이 그 변화무쌍한 기획 안에서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핵심이 아닌가 갑자기 이 자리에서 짝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 참 그런 그 에너지가 에너지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내가 자기가 이거 한다 그러고 저거 한다 그러고 막 그러면 산만하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뭘 하나 좀 끝내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냥 그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갈짓자처럼 보여도 본인은 똑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긴 시간 동안 나서 봤을 때는 다 이게 단초가 되는 그 실행력이나 이런 게 그 에너지가 일단은 대단한 것 같아. 보통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잖아. 이것도 해보고 싶다. 나도 바이올린 배우고 싶고 나도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피아노까지 학원까지 잘 안 가게 되잖아. 그리고 꼭 그런 생각 하잖아. 꼭 학원 가야 돼?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가 해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해보는 거는 그때 한참 또 도자기 배우러 다닌다고 한 적 있었어? 공방. 옛날에요. 그래서 아니 결국은 퍼즐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니까 그 놀자 그 놀자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도자기를 만들어 가지고 퍼즐을 만들었었어. 그것도 피스 되게 많았는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 미로를 놀자 모형에다가 미로를 넣어서 걔네를 다 연결시켜 가지고 전시할 때 그때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아요. 도자기도 해보고 피규어도 만들어보고 사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왜 이렇게 산만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분들은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들었고 뭘 하나하나는 끝내고 해야지 자꾸 그걸 안 끝내고 이렇게 하니까 불안하게 보고 저도 저 자신을 불안하게 봤으니까요. 뭐 제대로 되는 것도 없는데 이것저것 하니까 그때 나이가 이제 20대 후반로 달려가니 주위를 둘러보니 친구들은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 직함이 있고 이렇게 되고 있고 저는 아무도 없고 아직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하러 가면 이제 그 사장님이 야 너는 저기 나이가 지금 몇인데 네 나이는 높은 실장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알바를 하고 있냐 그런 말을 들으면 이제 앞에서는 애써 공부하는 게 있어서요. 공부하려고 잠깐 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돌아왔을 때 그 말은 사라지지 않고 어딘가에 심어져서 저를 어둡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었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주팔자 뭐 얘기해 뭐 이게 뭐 그게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인생에 파도가 있다 보니까 그게 지나서 그런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뭘 할 때 여러 개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이게 동시에 딱 떠오르면은 아 이거를 먼저 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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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진행을 하지 하나를 진행하는 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만 딱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쪼개가지고 아까 에너지 분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에너지를 좀 많이 느끼면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걸 좀 많이 느껴져요. 최근에는 에너지가 내가 이만큼밖에 없는데 무리를 하면은 이제 올해 뭐 아까 생감자님이 멘트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아 너무 힘쓰지 않고 네 힘쓰지 않고 사실 같은 거거든요. 여러 개를 하지만 너무 이렇게 막 힘쓰지 않고 즐겁게 하려고 네 근데 하고 싶은 걸 바로 실행하는 게 그러니까 어 나는 그게 대단하다는 거야. 그 지점 성향의 차이가 진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대 못해요. 그렇게 근데 나도 뭐 정섭씨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여러 가지를 하면 되게 불안해하는 그 부분이 있거든. 물론 본인도 그게 불안해했었다고 하니까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게 그거 시행착오 없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시행착오를 다 겪고 나서 그림책식당이 내가 처음에 할 때 내가 되게 불안불안했었어. 하하 제가 라멘 가게를 한다고 한 지가 벌써 한 몇 년 전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다 때려치고 뭔가 그걸 하려고 식당이라고 하니까 이름도 아니라고 얘기는 해줬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뭘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뭐 커피 머신 들여놓은 거 뭐 얘기하고 성민이는 일주일 만에 형이 여쭤맞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또 불도저처럼 뭘 하는데 그래도 지 성격에 뭘 맞는 걸 해야지라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걱정했던 건 작업 공간이 훨씬 크고 생활하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내가 느껴질 때 사람이 좀 편안하게 쉬는 공간이 좀 이렇게 안락하게 있고 작업 공간이 작아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이제 이 친구가 그거를 거꾸로 반전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불안했어. 그게 더 불안했어 사실. 잠자는 쪽잠 자고 나와서 막 이렇게 노는데 힘쓰는 그러다가 에너지가 바닥나면 어떡하지 되게 걱정했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림책식당은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해. 자기가 혼자서 그렇게 많은 거를 혼자서 찾으러 막 다니지 않고 내 공간으로 사람들을 모이게끔 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뭐 차 팔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워크숍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피규어 하는 사람들, 음악 하는 사람들, 그림책 작가들 다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공간에 모여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하거나 하는 공간을 만들어 주니까 그게 자기한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정섭씨한테. 지금 손을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했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가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놀자 때문에 사실은 내가 정섭 작가님은 되게 미안해요. 같이 사실은 워크숍에서 개발을 했던 초안이었거든요. 거의 출간 계약을 할 때도 같이 있었는데 제가 끝까지 같이 못해주고 계약에서 손을 놓고 정섭 작가가 거의 출판사랑 단독으로 진행을 하게 된 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같이 가자 라고 해서 쭉 이어 왔는데 그때 생각도 그렇고 지금도 만약에 내가 계속 잡고 있었으면 오히려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출판사 요구하는 거와 내가 막 그걸 막고 어레인지를 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제 놓기는 했는데 그 뭐라 그럴까 내용에 대한 수정 내용에 대한 의견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는 부분도 전부 다 혼자서 받아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지켜주지 못한 지몬미 근데 어떻게든 계약을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게 좀 앞서 있어가지고 뭐 다행히 채꼼에서 계약을 해주시긴 했는데 수정사항이 되게 많았어. 그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는데 막상 또 이제 책을 잘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이 좀 생겼죠. 더군다나 두세 번 그리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작가인데 이제 이게 다시 막 이렇게 작업이 되니까 거의 애가 막 패닉 상태로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상황에서 또 내가 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놓고 막 이런 상황이 돼서 정섭씨가 그때 그림책이 싫어지려고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의 내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 그때 상황이 있었긴 했어요. 그때 상황이 이제 원래 책 작업할 때 편집자랑 원래 1대1로 이렇게 탁탁 탁구치시 주고 받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3자가 되니까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할 때 더 많은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책 작업을 한 권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그 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딸린 상태였는데 이게 에너지가 분산이 쫙 되니까 일로 갔다 일로 갔다 이렇게 탁탁탁 맞으니까 갑자기 에너지가 이제 되면서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면서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 그래가지고 그 책 작업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고 이건 뭐지 하면서 이야기를 어떻게 나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출판사에서 어떤 수정 요구나 줬을 때 뭔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들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가 불안해하니까 출판사에서 약간의 개입이 어쩔 수 없잖아요. 책을 출간해야 하니까 그렇게 되면서 좀 힘들었었죠. 그래서 힘들었었는데 사실 그게 없었으면 그 다음 책 이런 어떤 스토리가 있고 이런 것들이 못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때 이제 경험하면서 작가가 그림책을 만들 때 단단한 자기 그 어떤 이야기들 흔들리지 않고 불안한 모습 보이지 않고 편집자를 설득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 그때 생각을 하면서 4년 동안 4년 동안 이를 가른 거지 4년 동안 모든 일체에 나가던 또레얼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스터디그룹 네 스터디그룹 그림책 스터디그룹 거기도 다 이제 끊었어요. 이제 못 나가겠다. 근데 되게 어쨌든 그때 당시에 불안한 거였거든요. 왜냐면은 모두 모여서 같이 막 뭘 하고 막 하는데 거기에 나온다는 거는 혼자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 이러고 멍하니 있으면은 그룹들은 막 뭘 하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일단 4년 동안 가만히 있으면서 혼자 그렇죠. 칼을 가렸죠. 슥. 슥. 그래서 그림책 어떤 스토리 내가 마음에 드는 만큼 정도 안 나오면은 보여주지 말자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래서 엄청 칼을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뭐 시간 흘러가고 그게 4년이 가버렸네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계절에서 갑자기 이제 연락이 와서 가서 이제 보여주게 됐는데 그때 감기 걸린 물고기를 같이 작업했던 편집자님이 감기 걸린 물고기 책을 하고 그만두셨어요. 아 진짜? 근데 이거 때문에 그만두신 건 아닌데 저는 제가 좀 힘들게 해드렸나? 이런 생각이 이제 저 혼자는 그렇게 더 드는 거죠. 네. 그래서 여쭤봤는데 그건 아니고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럼 뭐 당신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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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칼을 그때 막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신중하게 한 상태여서 달라진 점이 있어요. 감기 걸린 물고기를 보시면은 그 텍스트 그 말투가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내 말투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게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편집자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을 때 이게 맞아요. 근데 그 말투는 제 말투가 아니라 편집자님 말투인 거예요. 그거 그러면은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좋은 건 알겠다. 근데 이거를 내 말투로 변환시킨 데 좀 시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바꾸고 그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어요. 그래서 말투를 보시면은 다 제 말투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지인에게 보여줬더니 형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목소리가 막 들린대요. 책을 보면서 그래서 아하 잘 됐군.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다 어쨌든 놀자 작업을 하면서 힘들긴 했지만 그거를 겪지 않았으면 사실 이런 작품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때 날 힘들게 해줘서 고마워요. 하하하하 나는 하하하하 무슨 공포 영화 같다. 하하하하 아니 근데 나는 되게 미안하면서도 인연이 어찌됐든 그렇게 돼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자기 길에 잘 만들어가고 있는 작가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얼마 전에 네. 강연을 하는데 네. 작가 작품을 좀 소개를 해달래. 근데 뒷배경이 있게 해달라는 거야. 뒷배경이요? 어. 그러니까 사소한 비하인드 같은 얘기를 같이 곁들여서 해달라고 네. 일반 엄마들 이제 뭐 그림책 공부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걸 재밌어 하신데 그래서 원래는 내가 섭외된 게 아니었는데 그분이 그런 비하인드는 잘 모르니 김수정씨한테 얘기를 해봐라 해서 나한테 와서 좀 나이 드신 작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쪽에서 젊은 작가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오!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책 다섯 권 이거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새 이런 이거 처음서부터 지금 창작작이 이렇게 되고 있다. 그랬더니 놀자를 사실 놀자가 많이 소개가 안 돼 있잖아요. 아마 다섯 권 중에 제일 그 인지도가 미비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도 놀자 처음 본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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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에 계신 한 스무 명 되신 분들도 재밌는데? 왜 안 저게 몰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의외로 안 알려져 있어. Join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 이거 좀 알려 알려야겠다. 왜 이렇게 안 알려져 있지? 왜 잘 רק 정섭 씨 이름의 인지도에 비해서 이 책이 되게 많이 잘 모르시는구나. 오히려 아이디어적인 면이 원래 자기가 직관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어서 그런지 다양하기도 하지만 그 상상력이 너무 연결이 되는 게 되게 재밌어 하시더라고. 그래서 놀자도 이제 많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이 책은 저는 박정석 작가님 책 중에서 딱 그냥 이렇게 내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엔 되게 너무 어렵다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편안하지 않은 책이다라는. 놀자? 놀자가 제일. 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재밌게 볼 수 있지만 그게 왜 우리 전에 요시타케 신스케 얘기할 때도 자꾸 뭔가 교윤적이고 이 책이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찾고 그다음에 시장에서 그걸 요구를 하는데 이 다섯 권의 책 중에서 제가 봤을 땐 그 부분이 가장 약한 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가 공부 놀지 못하는 어린애들이 이제 놀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린 책이긴 하지만 책 내용을 봤을 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지? 우리 애를 놀게 만들라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냥 공상한다는 거 자체가 그래서 뭐 어쩌자고라고 너무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라고 잘 못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이 많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시타케 신스케 얘기할 때랑 비슷하게. 그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 독자들이 보고 어쩌지라고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저 책 처음 봤을 때 옛날에 처음 출간됐을 때. 요시타 뭐요? 요시타케 신스케 라고. 그 유명하신 작가님이랑 비교를 해서 감상. 아니 그 책이 되게 공상이나 상상을 되게 그분 책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세일즈 포인트가 창의성을 공부할 수 있는 무슨 이런 식으로 또 되게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아이디어랑 감성이랑 굉장히 잘 잡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놀자는 그때는 그 감성이라기보다는 약간 뭐랄까 아이디어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만들 때는 그런 아이디어 게 뭐랄까 반짝반짝한 아이디어가 가장 막 튈 때여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근데 난 너무 재밌었어. 기획자로서 사실 어떤 형태를 하나 두고 그 형태가 의미를 되게 중의적으로 다 가져가면서 한 장 한 장이 고정된 형태를 다르게 보이게끔 한다는 거 아이디어 자체가 굉장히 좋았고 맥락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맥락이 없는 건 아니에요. 강하게 연결이 되잖아. 근데 나는 오히려 뭐 그거에 대한 현실에 대한 다른 되게 뭐랄까 반대되는 상황이잖아요. 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있었지만 정말 원하는 거는 책을 딱 덮으면 나도 나가서 놀아야지 라고 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그 이유 때문에 엄마가 이 책을 안 사준다 그러면 나름대로 성공한 거라고 나는 생각이 미안해서 용섭 씨. 아니 근데 사실 그 책 만들 때 안 팔릴 걸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내용은 좋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놀았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건데 근데 이제 엄마도 그렇죠. 아이들이 놀았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이 팔릴 수 없는 책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근데 이제 최근에 책을 읽어주고 할 때 보면은 놀자 아이의 캐릭터 모양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고 보시면은 그냥 어 이거 뭐야 라고 아니라 아 이런 거구나 라고 되게 깊게 보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모양이 그냥 예쁘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니고요. 그 자세로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 자세로 태어나고 그리고 평생을 그 자세로 많이 지내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성인이 되면 또 그 자세로 또 일을 하고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그 자세로 우리가 계속 책상에서 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다른 수많은 멋진 것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메시지 그래서 그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 그렸어요. 저 간단해 보이지만은 어떤 철학적인 그걸 담기 위해서 그래서 거꾸로 뒤집으면 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야 내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엉뚱하게 상상력으로 했죠.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될지 모르겠는데 나도 뭐 이렇게 하는데 저기 보면 시계가 새벽이잖아. 낮이야. 아 낮인 거예요? 낮이야. 나는 너무 너무 우울하게 생각했나 봐. 새벽에 공부. 아니 근데 왜냐하면 요즘 초등학생들 장난 아니거든요. 초등학생들이. 새벽에 공부. 그러니까 학원을 밤 거의 9시까지 돌다가 들어와서 그때 와서 숙제를 시작을 하고 숙제 끝나면 밤 12시 막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으면 되게 우울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난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이입했나 봐. 그래가지고 아니 애를 새벽 2시까지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해? 막 그랬어. 나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 그림이 옛날에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색채도 많고 뭔가 요소가 되게 많은데 감기 걸린 물고기 이후에 요소적인 면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의도를 분명히 자기가 뭔가 가지고 있나요? 그림책은 그 작가의 내면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도둑을 잡아라 놀자까지는 보시면 막 뭐가 많아요. 그만큼 표현하고 싶고 제 욕심 욕망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삶이 좀 심플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집도 아까 작은 집에 산다고 걱정하셨잖아요. 근데 전 거꾸로 작은 공간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넓은 공간이 오히려 더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필요 없는 굳이 없는 것들은 다 이렇게 좀 걷어내고 재미를 줄 수 있는 부분들 딱 심플하게 가려고 하는 그게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힘을 뺀 거구나. 네네. 옛날에는 솔직히 얘기하면 내 책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고 딱 봤을 때 표지 보면 막 어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놀자 보세요. 욕망이 폭발하잖아요. 근데 되게 의외다. 욕심을 덜어내니까 책이 더 잘 팔리네. 야만감도 참고하세요. 내려놔. 원래 정신줄을 내려놨어요. 자 오늘 초대 손님 오신 거에 대해서 우리 한마디씩 해봅시다. 저는 박정섭 작가님 딱 떠올리면은 도전 뭐 이런 게 생각나요. 그냥 그림책만 보는 게 아니라 그림책하고 접목한 놀이 이렇게 해서 좀 더 한 권의 책이지만 그걸 풍부하게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도전하고 실현해가는 모습이 참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뭔가 종합예술인을 만나는 느낌. 음악, 미술, 체육 모든 걸 다 하시는 종합예술인을 만나는 느낌.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못하는 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게 많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되게 다양한 시도를 저렇게 저는 뭐 하나 할 때 새로운 걸 잘 못해. 그 점이 되게 부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완전 다른 얘기는 한데 왜 우리가 뭘 하나 끝내고 다음 걸 하라라는 얘기를. 근데 저 요즘에 많이 듣는 얘기가 저한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애들 공부시킬 때 수학 떼고 체육 떼고. 과정을 되게 중요시하게. 미술 떼고. 떼긴 뭘 떼고 끝이 어딨어.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마무리라는 모든 게 동시다발적인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왜 원소스 멀티 유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대표주자 왕 멀티 유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너무 애기 때 만났는데 너무 잘 크고 있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거 없는 이제 어느덧 중견 작가로 가고 있는 아름다운 박정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일단 팟캐스트를 이렇게 녹음실에서 정식으로 하는 건 처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고 뭔가 좀 더 깊이 있고 이렇게 얘기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시는 독자분들이 많이 좀 관심 있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점점 다져져서 이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로 영상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원하는 그런 팟캐스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하자면 앞으로 이제 작품들을 이제 만드는데 감기 걸린 물고기 작품 이후로 제가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느낀 게 사회의 어떤 현상들 어떤 사건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들이 사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림책으로 계속 만들 것 같고요. 앞으로 다양한 예술을 해서 아까 동시집 작가한테 얘기했지만 내년쯤에 나올 텐데 제목이 이제 동시는 부담스러워서 똥시집이라고 지었어요. 그렇게 지은 거는 뭐랄까 제가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마치 응가를 하듯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이야기들을 묶은 글이기 때문에 똥시라는 말이 좀 더 어울렸어요. 그래서 똥시집이라고 해서 또 다른 새로운 예술을 접목시켜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년 출간되는 이야 홍보까지 아주 완벽하게 했어. 그러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발 작업하러 가요. 난 영문도 모른 채 길 위에 놓였네 홀로 모든 게 낯설고 모든 게 차가운 이곳 난 꿈속을 헤매네 다스했던 손길 말투 이 길의 끝에선 만날 수 있을까 다시 저 구름 위에 피어나는 얼굴 기억해 지름같이 어두운 밤을 또 견뎌야 해 잘 참아볼게요 긴 숨바꼭질 끝나면 꼭 칭찬해 주세요 착한 아이san 착한 아이니까요 착한 아이니까요 창고 pelo 나누지 뵙oria 한 명 9시 뵙oria 봄, 여름 지나고 가을도 지나쳐 겨울 난 그리운 품처럼 낯선 이 길 위에 한 겨울 조금씩 짙어져 어느새 고무진 내 맘 저 구름 위에 피어나는 얼굴 기억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또 견뎌야 해 잘 참아볼게요 긴 손바꼭질 끝나면 꼭 칭찬해주세요 착한 아이니까요 꼭 돌아와주세요 당신을 찾아줘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잊지 말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